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강사 고아름쌤입니다. 자, 우선 선생님이 이번 이 자리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제 새학년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한 효율적인 시간 관리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시간 사용을 잘할 수 있나요를 되게 많이 질문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뭐 사실은 계획을 잘 세운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나의 시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아주 빡세게 쓴다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바탕이 되는 것들, 기본적 베이스가 되는 것들을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양이 많아져요. 그죠? 새학년이 되게 되면 공부양이 기존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거 벼락치기를 하시면 이제 안 돼요. 그래서 벼락치기,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죠. 그죠?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공부의 습관을 잡고 나의 이 공부 세포를 잘 키우려고 하면은요. 이제 벼락치기는 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과목은 뭐 중앙공사, 기말고사 보고 땡 할 게 아니라 나중에 수능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수능을 치기 위해서는 장기 기억을 해야 되고 이걸 정말 기본부터 탄탄하게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것을 벼락치기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아요? 시험도 친 다음에 딱 오전에 시험 쳤어. 오후에 나가면서 머리에서 지식이 날아가는 것 같지 않아? 그런 느낌을 느끼면 안 되죠. 이 기억은 장기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부터 탄탄하게 차근차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벼락치기는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하셔야 되고요. 나의 공부 습관을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쭉 이어가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이 계획을 반드시 할 수 있는 만큼만 딱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를 제일 많이 못하는 것 같아. 이게 잘 되는 사람들은요. 성적이 금방 오르거든요. 이걸 잘 못하는 사람은요. 성적을 올려다가 말고 올려다가 말고 이렇게 반복이 돼요. 이것만 잘해도 성적이 되게 많이 올라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되게 궁금한 상인 거야. 선생님, 저는요. 할 만큼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요. 제가 목표하는 걸 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그 고민의 그 시작을 알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할 만큼만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천을 해야 돼.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양이 매일매일 해도 그 천까지는 못하겠는 거야. 그럼 어떡하지? 그럼 난 무조건 내 능력을 지금 당장 키워서 내가 하루에 십식 할 수 있게. 내가 만약에 일식 지금 할 수 있는 상태. 내가 천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일식 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이거를 십식 해내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그러면 당장 능력치가 올라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걸 지켜야 되냐면요. 자, 보세요. 내가 처음에 계획을 세웠어. 내가 십을 해야지 이렇게 세웠어. 그런데 나의 능력은 일이야. 그러면 정말 열심히 와가지고 나중에 내가 이만큼 실천했어. 그러면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했잖아. 그런데 자존감이 떨어져. 나 안 되나 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계획한 것이 있는데 이걸 못하게 되면 스스로를 되게 안 좋게 자괴감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선은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정말 꾸준히 너무 오버하지 않고 밤새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일이라고 한다면요. 그 일을 꾸준히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해나가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내 능력이 2가 되고 3이 되고 나중에는 10이 되고 20이 되고 30이 될 수가 있어요. 즉 내가 이 계획한 양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자존감 상승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 특히나 수능은 사고력 시험이거든요. 그렇죠? 사고력은 암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력은 내가 사고를 활발히 할 수 있을 때 즉 내가 좀 더 생각이 유연할 때 더 많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감을 가지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1을 할 수 있어. 꾸준히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건 1이야. 그러면 1만 하세요. 나중에는 내 능력치가 올라서 2도 할 수 있고요. 점점 올라서 내가 목표했던 옛날에 옛날에 나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나가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회독한다. 회독한다는 게 뭐냐면 책 하나 사서 여러 번 볼 때 1회독한다, 2회독한다, 3회독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회독수를 늘려갈 때도요. 처음에 책 한 권 보는 거 한 6개월 걸릴 수 있어요. 나중에는요. 한 번 다 보고 나잖아요. 그럼 그다음에는 책 한 권 보는 거 일주일이면 다 봐요. 그다음은요. 그럼 하루면 다 봐요. 나중에는요. 한 시간이면 다 봐요. 아 쌤 어떻게 해서 책을 한 시간만 해봐요. 여러분 책을 한 시간만 본다는 거는요. 이거를 쭉 정독하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서 내가 이 내용을 아는가 모르는가 모두 내가 아는 것을 체킹하는 것이 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한 시간만에 내가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 그럼 한 시간만에 다 보는 거 맞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회독을 늘리게 되면 이 책을 볼 때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능력의 세포가 커지게 되면요. 여러분의 능력의 세포가 아주 커져서 여러분 목표까지 금방 다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계획은 할 수 있는 만큼만 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요. 계획을 세웠으면 그러면 할 건 해야 됩니다. 할 건 하자. 자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일정이 너무 많은 거야. 정말 일정이 많아가지고 밴에서 쪽잠을 자는 거지. 메이크업 받다가 쪽잠을 자고 잠들고 그래요. 주변에 의사들 보세요. 의사가 인턴 때 어때요? 인턴 시기는요. 이제 막 의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시기거든요. 인턴이. 그 시기에는 하루에 1시간 잤다가 2시간 잤다가 4시간 잤다가 밤샜다가 또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잠을 조금 자는데 자기가 할 걸 다 해내죠. 그죠? 자 그리고 쌤이 여기서 하는 얘기가 잠을 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할 건 하자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닥쳐도. 알겠어요? 쌤이 얼마 전에 학원에 수업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운전 중이었어요. 근데 쌤 차가 좀 튼튼한 편이에요. 근데 쌤 차를요. 고속도로 위에서 덤프트럭이 뻥 돼서 박은 거예요. 정말 그때 제 차 트렁크가 그냥 확 밀려가지고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거든요. 여러분 그 정도면 거의 죽을 뻔한 거야. 쌤이 운전 중이었는데 이 코가 있죠? 뒤에 차가 박아가지고 이렇게 코가 핸들을 닿을 만큼 갔다가 다행히 이제 이 벨트 때문에 살았어요. 벨트 안 했으면 난 그냥 죽었어 그날. 근데 그날 차가 이렇게 완전 찌그러졌죠. 근데 저는 그날 수업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수업하러 갔어요. 할 건 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기로 한 건 약속한 건 그냥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할 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계획. 이걸 세울 때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하게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걸 계속하게 되면 결국은 벼락치기는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해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마인드 세팅. 자 이거 여러분이 마인드 세팅을 처음에 잘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새 학년 될 때 새 학기 되어서 친구들을 만날 때 맨 처음 이미지를요. 이렇게 내 목표에 솔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세요. 나 나중에 커서 이거 할 거야. 나 이런 사람 될 거야. 목표를 제대로 설정한 다음에 이거를 말하고 다니세요. 여러분이 이럴 때 있죠? 내 목표 말하면 남들이 너가 어떻게 그걸 하냐? 이럴 때도 있고요. 가끔 내가 피곤한 모습을 보이거나 조금 내가 뒤처질 때도 너 그래놓고 네가 이거 한다고 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여러분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 목표를 겉으로 강하게 말하게 되면 일부 사람들은 욕할 수 있지. 제가 저걸 한대.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너네 친구가 아니야. 무시해. 어떻게 살면서 모든 사람을 다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걸로 솔직히 말하세요. 그럼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해요. 저 친구는 원래 이거 해야지? 그럼 당연히 이런 일을 활동을 하겠지? 쉬는 시간에 말 보면 안 되겠지? 그럼 애가 싫어하겠지? 그래 그러면 저 친구 공부하게 도와주자. 방해하지 말자.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 목표를 자꾸 말하게 되면요. 주변에서 첫 번째 따가운 시선을 가져가겠죠. 저렇게 튀어 쟤는.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자기의 밑거름으로 삼으세요. 내가 밟고 나갈 발판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면 제가 저렇게 말해도 제가 제가 뭔데 이렇게 안 돼? 이렇게 해도요. 그냥 이거를 밑거름으로 삼고 그냥 그래? 너 그렇게 말하지? 나 언제나 보여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주변에서 조금조금씩 두 번째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할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공모전을 원해. 내가 목표하는 공모전 나왔어. 내가 그 정보를 모를 수 있지? 그걸 누군가 알려줄 수도 있어. 야 이거 한 대? 너 한번 해봐. 왜냐면 이 친구. 즉 나는 이렇게 될 사람이라는 걸 주변에 알기 때문에 그걸 정보를 알려줄 수도 있어요. 즉 여러 가지로 내가 내 목표에 솔직해지게 되면 큰 도움이 된다. 그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거 혹은 내가 부끄러운 거 내가 안 되게 되면 그 다음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큰 문제 아니에요. 이것은 내 목표를 이행함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돼요. 내 목표를 내가 시행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즉 이미 안 된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나서 이행할 수 있게끔 자꾸 말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쌤이 이 얘기를 원래는 연구실에서 이렇게 약간 좀 브이로그 느낌으로 멋있게 찍고 싶어서 차 한 장 마셔 가면서 근데 이런 내용을 꼭 말해주고 싶어서 쌤이 이렇게 칠판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목표 쌤이 언제나 응원하고요. 쌤이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